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4분 13초만 지나고 있습니다. 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부동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헌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손바닥 부동산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연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대표님 쪽 화상 연결에 음소거가 이제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아 네네. 저희 방송도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승연 대표님과 오늘 손바닥 부동산 함께 해볼 주제는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저는 공유 오피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라이브 오피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라이브 오피스가 먼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라이브 오피스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라이브보다는 뒤에 있는 오피스라는 걸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무실이라는 건데요.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 등에서 이제 주택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는 업무 시설로만 이용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실내에다가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 취사 시설 같은 주거용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침실이나 주방, 드레스룸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아파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봤는데 여기 가보니까 안에 심지어 스타일러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아주 유명 브랜드 컬렉션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임대인 입장으로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게 지금 설명드린 거 보면 주택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건축법상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저희가 흔히 아는 오피스텔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오피스텔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라이브 오피스는? 오피스텔하고 라이브 오피스텔의 차이는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주택 규제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규제가 좀 들어왔고 또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거의 기능을 갖춘 그런 상품들을 선택을 하기 위한 접점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편법을 활용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우우죽순으로 공급이 된다면 해당 지역의 난개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피스텔이라는 게 아파트하고 비슷한 상품이라면 이 말씀하신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기능을 거의 흡사하긴 하지만 다양한 제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라이브 오피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분양가가 아무리 높아도 경쟁률도 워낙 치열하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경쟁률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진행된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가 평균 경쟁률이 수십 대 1 정도로 기록을 했으니까 경쟁률로만 보면 맞는데 또 이런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허수가 많이 있고 또 정당 계약까지 가는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직접 계약까지 진행되는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열기하고 관심은 있다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가 좀 있는 이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하고 내부 시설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라이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사실 기존에는 기숙사를 따로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를 겨냥한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샤워부스라든지 싱크대를 구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최근에 화장실까지 넣은 그런 설치한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오피스텔하고 흡사해지고 또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관심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레지던스랑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불법인 거고 전입신고도 안 되는 거고 오피스를 분양을 받더라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건 결국 이걸 편법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이 상품 자체가 주택하고 내부 규제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또 규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피했기 때문에 변종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도 않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10%의 계약금만 가지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레지던스 이런 것처럼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고요. 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고 나서 사업자 대상으로만 사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시고 그냥 분양을 받고 나서 사업자가 사업 준비할 때까지 임대를 하겠다라는 서류를 쓰고 임대를 한다든지 또 주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거로는 사용을 하지만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거용 아파트나 건물보다도 시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게 최근 주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나 관리가 좀 허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던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자꾸 주거용으로 편법으로 분양되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4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 이런 추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약간 좀 귀가 얇으신 분들은 수익성이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봐라라는 얘기에 또 솔깃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점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주택시장 규제가 있고 또 매물이 적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반사익을 얻고 있는 현상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결국은 향후에 여러 가지 주택 공급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에 수익성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그러면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라는 것도 미지수기도 하고요. 또 규제를 피한 상품 같은 경우는 향후 다른 대체 상품들이 들어온다면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 실수요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귀가 얇아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품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참고를 하시고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신중하게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관련법이 또 강화가 됐을 때는 투자 손실까지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실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른바 재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이게 본격적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가 뭔지 일단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쉽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초과적인 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어쨌든 그 단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익환수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이익이 적정 이윤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집값이 오른 금액이나 아니면 또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들. 그거를 빼고 나서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으면 그거에 대해서 초과되는 금액의 한 절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도입이 됐다가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는 좀 달랐죠. 주택시장이 침체가 돼서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또 유예를 했었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또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부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재건축 초과익환수제라는 게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 중에 제약들이 있는데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분양가 상한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규제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제일 뒤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담감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나 의지를 꺾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규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쪽이나 재건축 이런 지역조합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부활이 되면요. 가구당 얼마 정도 이익을 이른바 우리가 토해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얼마 정도의 이익을 그럼 뱉어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은평구에 빌라를 재건축한 곳하고 또 7월에 사용승인한 서초구 반포에 있는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본격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금액들을 더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토교통부가 6.17 대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강남에 5개 단지를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재건축 부담금이 한 4억 4천에서 5억이 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그중에 어떤 한 단지 같은 경우는 7억이 넘었다고 보여져요. 이게 왜 그런 상황들이 생겼냐면 지금 국민은행 주간 통계를 봐도 201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시뮬레이션 금액보다도 더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가장 또 문제인 거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실현되지 않는 그런 이익에 대한 부과가 있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이익에 대한 거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재건축 초과익 환수에 대한 집단 행동이나 반발 같은 경우가 많긴 한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합본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단 행동을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본인들의 의사의 표현을 했었지만 의사가 잘 받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연대라는 설립 총회도 열고 또 재건축 연대도 출범을 하면서 공식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폐지나 유예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조합원들 안에서 고령층도 있을 거고 또 현금 발현이 어려운 계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납부에 대한 이현 제도 같은 경우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고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경우도 또 비용 처리 항목으로 늘린다든지 제도에 대해서 좀 유연성들을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이기심이라는 사회적인 이직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주택 공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조금 있긴 한가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유예에 대해서 예측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택시장의 가격에 가장 큰 뭐랄까요? 자극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나 국토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그 주변의 인근에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 또 거기서 재건축을 하면 그분들이 2주 수요로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세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유예를 하게 된다면 또 막 신청하는 단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재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정하게 하향 안정 기조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좀 유예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유예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규제에 있어서 가장 좀 강력한 단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통 이게 시행이 되는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부활이 되면 재건축 시장 상승에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까요?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효과는 결국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집값 안정 투기 수요 업체를 막는 수단이긴 한데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도시개혁이나 주거 환경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데도 투자 대상으로 활용이 많이 됐거든요. 또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부 조합들 같은 경우나 비리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해도 너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을 환수를 한다고 하면 결국 사업을 지연을 한다든지 1대1 재건축을 한다든지 공사비를 올려서 고급화 아파트로 가서 수익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평수를 더 넓힌다든지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누를 수 있는 데는 일정한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공급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런 규제가 생긴다면 공급량에 대해서 갑자기 급감을 한다든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주택 공급이라든지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지 규제를 조금 더 억제한다든지 이런 정밀한 다른 제도하고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제 이거 하나만으로는 주택 재건축 시장의 상승을 막을 수 있냐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냐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거로 보여지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불가능한 상승분 억제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